우리 어디서 안 한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우리가요? 하지 마요. 네? 한태호씨가 정우위에 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뭐 힘들지 않으면? 나 당신들과 계약합니다. 야! 차정은 아니면 김정은이 오는데 그럼 네가 미친놈이 형아범이야? 내가 뭐라든 다 널 위해서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.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. 아니요. 나 그걸 안 써요. 그런 거 아니에요?